안녕하세요. 제일 마그네티입니다. 4,000가오스 이상의 강한 자력이 발휘하는 히토르 자석은 건강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. 탈점 또는 통증 부위에 부착하시면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주며 부착하실 때에는 신체 부위에 맞는 규격의 자석을 부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막대 자석을 이용하여 앵극이 피부에 닿게 부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석 규격을 선택하실 때에는 손목, 손가락, 발가락같이 좁은 부위에 부착하시는 경우에는 작은 규격의 제품을 허리, 무릎, 어깨등과 같이 넓은 부위에 부착하시는 경우에는 좀 넓은 규격의 제품을 부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외에도 히토르 자석으로 제작된 건강 자석 팔찌는 일부가 아닌 나달 하나하나 모두가 히토르 자석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. 이 제품 역시 4,000가오스 이상의 자력이 발휘하며 나달은 4mm와 5mm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색상은 은색과 금색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쉽게 착용하실 수 있으며 원형 히토르 자석과 함께 사용해주시면 보다 높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히토르 자석 정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